아우디 아우디 A6 A6 2009년식 차량입니다. 2009년식 차량에 아우디 차량에 꼭 필요한 아우디 전용 광옥스 인터페이스 옵티컬 인터페이스입니다. 그리고 음질 전용 글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이 확 좋아질 정도로 모든 전원 상태가 고급져지는 1F 헤드캡 장착도는 사람입니다. 차량 시동도 무지 빨라지고 차량의 액셀도 상당히 부드러워지며 차량의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수명도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. 아우디 아우디 A6 A6 2009년식 차량에 옵티컬 광옥스 인터페이스 음질 전용 블루투스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F 헤드캡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. 아우디언니